한 번에 합격 해커스 증거재판주의 이제 또 해야죠 또 뭐 또 해야지 몰탕고행 잡으러 가야죠 그죠 나왔냐 안 나왔냐 그거 매번 나와야 증거 파트에서 6개 자 하나는 진실성 전문법칙 진실성 전문법칙 한 문제 맞춰서 출석 X 두 문제 맞춰서 진실성 전문법칙 출석 X 그 다음에 또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피고인이나 변호인 증거로 동의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꼭 체크하시면 24년 1차 붙어서 들어갔죠 그 다음에 사례형 4번 찍었으면 시험장 붙어서 들어갔죠 증거 파트 다 맞췄습니다 벌써 진실성 전문법칙 출석 X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동의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사례형 몇 번 4번 끝났습니다 증거 파트 강의 끝 봤잖아 6문제 끝났잖아 다 맞춰줬잖아 지금 지금 없어 개뿔 증거 파트 6개 낼 거 없어 사례형으로 나오니까 쫄아서 23년 1차에는 겁나 열심히 가르쳤지 지금 나 뭘 가르쳐야 하는지 모르겠어 문제도 없어 낼 게 사례형 1개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이 부담이 없어 저번엔 사례형 4개 나와가지고 50몇 개를 갔다가 여기서 다 수집 넣었거든 그때는 또 준비도 제대로 안 됐어 모의고사 변호사 모의고사에 뭐해 커피숍 스터디 카페만 안 갔지 커피숍 가서 혼자 공부했다니까 계속 공부했다니까 너무 많은 거야 사례형 유형을 너무 많아서 4개를 맞추면 성격이 또 한 개도 틀리는 거 싫어하잖아 다 맞히길 바라잖아 그거 다 연습시키려는 거 되게 스트레스 받아서 근데 지금은 뭐 사례형 몇 번 4번 모르면 이거 풀어 20개 하면 충분해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맞힐 게 없어요 뭐 이거 맞힘 되지 뭐 엄격한 증명 뭐 할 거 뭐 했냐 자유로운 증명 몇 번을 들었냐 이거 그죠 일단 증명이라는 단어는 똑같죠 이거는 합리적 의심 없는 확신 증명하고 소명은 다른 거야 소명은 대량 납득 50에서 60%고 증명은 내가 볼 때는 90에서 95% 되는 거 같아 100%는 아니고 한 90에서 95% 되는 거 같아 엄격하냐 자유롭냐라는 차이만 있는 거지 둘 다 엄격한 증명이나 자유로운 증명 확신의 형태다 엄격한 증명은 증거 능력이 있고 적법한 증거 조사 절차를 거쳐야 된다 하지만 자유로운 증명은 증거 능력이 없어도 되고 그 다음에 적법한 증거 조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이거는 까다로운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니까 형법적 사실에 대한 것이고 이거는 형사소송법적 소송법적 사실 일단 기본적인 큰 베이스가 유죄 무죄와 관련된 유죄와 관련된 형법적 사실은 까다로운 증명을 하는 것이고 소송법적 사실은 까다롭게 막 불러가지고 클럽에 들어와라 춤을 잘 치냐 뭐지 까다롭게 하진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하겠다 그래서 여기는 팔레테도에 따라서 자유로운 증명에 해당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팔레테도 인정한 것은 몰탄 고향 임신 구속 회재까지 기억하시면 되고 요새 또 섞어내는 게 또 몰수 추징 갖고 또 장단치죠 팔레는 몰수 추징은 자유로운 증명입니다 근데 추징액은 인정은 또 엄격한 증명이다 또 말장난 쓰고 있는데 몰수 추징 자유로운 증명이고 추징액의 인정도 당연히 자유로운 증명에 해당한다 탄핵 증거도 자유로운 증명이고 침고죄에서 고소 자유로운 증명이고요 반의사 불벌죄에서 처벌 부르는 서표시 자유로운 증명이고 21년도 최신 판례 중에 즉시 고발에서 고발의 유무 요것도 자유로운 증명에 해당한다 23년도 1차에도 출제가 됐죠 양형사유 다른 말로 정상참적 사유라고 합니다 합의서가 제출되었는지 탄원사가 제출되었는지 불쌍한 사실이 있는지 등등등등등등은 자유로운 증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실무 현직이 아니고 친구 탄원서 써줬다고 해서 법정 가서 탄원서 낸 적이 있습니다 까다롭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판사가 보고 나서 판단하는 겁니다 진술의 의미성 자백의 의미성 소송법적 사실은 이거 말고도 다 자유로운 증명에 해당하는 거니까 보시면 되고요 우리 그리고 또 경관분과 우리 채용에서 나왔던 게 하나가 원본하고 사본이 같다는 증명 이것도 유무제 증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무슨 증명이면 좋겠다 자유로운 증명이 좋겠다 거증 책임은 당연히 유죄를 입증하고 싶은 사람이 검사니까 검사가 증명 책임지면 되는 거고 특신상태 심신상실미약여부 이건 이제 학설은 심신상실미약도 유무제와 관련된 거니까 엄격한 증명을 하자라고 하는데 반례가 심신상실미약여부에 대한 자유로운 증명이라고 했고요 구속 사유가 있는지 구속은 유무제 사유가 아니죠 도주 염려라고 해서 구속 사유 있는지에 보던 자유로운 증명이고 시험에 나올 것은 이번에 나올 것은 명예훼손죄가 무조건 나올 거다 여기서 나오는 명예훼손죄는 310조의 진실성하고 공익성 위법성 조각 사유와 관련된 거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명예훼손죄 몰탕구양 임신 구속회 했더니 명예훼손죄 관련된 건 다 자유로운 증명이다 생각하면 틀려요 21년도 시험에 나온 거 만약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서 시험에 나온 거 허위사실임도 엄격한 증명이고 허위사실을 인식했다는 것도 엄격한 증명이다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위법성 조각 사유와 관련해서 자유로운 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허위사실을 인식했다 허위사실이다라는 것 자체도 엄격한 증명 유죄 증거이고 지금 최신 판례에서 나올 거라고 강력히 예상하는 거 어저께도 명예훼손죄에서 어저께가 그 설명했지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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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성 이거 틀리면 진짜 나온다고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공연성 그러면 애들 아 공연성 공연성 명예훼손고양 그래 갔대요 몰탕고양 임신 구속회 회 회 회 공연성 공연성 야 자유로운 증명 리골 마인드 뭐 다시 치면 되죠 자 알겠지 이거는 뭐에 해당한다 엄격한 증명에 해당한다 주의해서 보시고 재심 청구 이유 유무 재심 청구 사유가 있는지 여부도 자유로운 증명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외의 것들은 유무제에 관련된 것은 엄격한 증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23년도 1차는 행위지에서 범죄를 구성하는지 판례 여러 번 했어요 이것도 무슨 증명? 엄격한 증명인데 뭐라고 속에서 나왔느냐 직권 조사 사항이다 증명이 대상이 아니다 X를 쳐야 되는데 그걸 못 찾아 가지고 학생들이 몰탕고양 임신 구속회제만 너무 살아가는 바람에 기출을 안 풀고 들어가셨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틀렸습니다 Tinder 죽지 않음 인간이 짐 그 활 真的 아멘